우리 님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SK 신청을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평당가가 198600원에 비중이 30%입니다. 대응이 알고 싶어요. 프로님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보니깐요. 18600원까지 장중에 또 껑충 뛰기도 했는데 평당가가 조금 거기에 비하면 좀 높은 편이잖아요. 전문가님 계속 계속 쭉쭉 이렇게 오른다고 하면 좀 기다릴만 한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추세가 좀 돌아오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나요? 이 종목 또한 황금파워수급계에 나와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꽤 됐는데. 우리 경란님께서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그럼. 그렇긴 한데 내 수가가 워낙 높으시니까. 근데 높다. 사실 제가 2년 전에 연말특집 때 하고 나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2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사실 SK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룹 지주사 아닙니까? 그래서 자회사 지분가치나 뭐 그런 부분 그리고 어차피 로얄티 받는 SK를 쓰면 돈을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은 사실 지주사 쪽에 보시게 되면 CJ나 SK 저희가 아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가 따로 있으니까. 현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찌됐든 SK가 워낙 투자나 그런 쪽에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을 바탕으로 지금 최근에 올라왔고 시청자님 매수가가 사실 좀 높기는 한데 그 가격대까지는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지금 거의 2개월 이상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향후에 모멘텀이나 그런 부분은 외국 회사에 투자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으로 이슈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제 연기금은 매도를 했지만 거꾸로 투신이 계속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도 거의 지금 매도 날짜를 셀 정도로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어서 사실 현재 구간상으로 보시게 되면 배당도 아마 꽤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 단기 급등하면 시청자님 매수가보다 살짝 위인 20만 원이 저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0만 원 정도 라인에서 한 번은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지주사이기 때문에 뭔가 이슈가 강하게 나오지 않으면 지수사 종목들이 움직일 때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도 있고. 비중 30%시니까 적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최종 목표가는 22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버티셨기 때문에 사실 크게 시간적으로는 단기 급등하게 되면 이제는 한 번은 좀 줄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2평 배열이 지금 정배열로 바뀌는 구간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조종도 염두는 해야 됩니다. 최근 외국인 기관 수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사실 좀 올라오긴 했는데. 현재 위치에서 20선이 이탈하면 조종이 어느 정도 염두를 해야 돼서 20선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지금 17만 천 원대 구간인데. 저는 사실 전망이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워낙 조종을 줬고 최근 3개월 동안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하면 매수가에서 20만 원을 1차 목표가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22만 원. 그리고 17만 천 원대가 이탈하면 조종을 염두를 하셔야 되는데 크게 무리는 없는 구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꼭 상단 가면 비중 조절을 하셔서 잘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단에서는 좀 비중 조절하시고 20선 이탈신 조정을 염두해 주시는 위와 아래를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란님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